야, 숙제요? 해오라? 어. 그, 그, 그게... 아, 긴텐데. 아무튼 선생님이 이거 다 내일까지 다시 해오라 했으니까 아무튼 선생님이 다 내일까지 다시 해오라 했으니까 니 혼자 다 해라. 예전에만 들었지. 내일까지 해. 아무튼 선생님이 숙제 내일까지 다 해놔. 숙제 우리가 다 해. 시작해요? 내가 봐도 잘 썼어. 내가 봐도 잘 썼어. 야. 아, 다시, 다시. 야. 자, 있냐? 책 좀 그만 읽어. 저, 안보... 왜 저냐? 야, 조심히 잘 걸어. 못 썼다고 울지 말고. 네, 그래. 야 조심히 잘가라 무섭다고 울지말고 알았어 야 조심히 잘가라 무섭다고 울지말고 알았어 야 조심히 잘가라 무섭다고 울지말고 응 아이쿠 정씨 HU Karena 에휴 아이고 잖아 아 아이고 아아 아이고 어und... 아, 아이고, 아яг 야, 너는 아재 개그도 몰라? 나도 몰라 아, 아재 개그 겁나 못하네 우리 셋끼리 하자, 알겠어 오케이 아, 아재 개그를 몰랐어요, 왔어 우리 셋이 하자 오케이 우린 인싸니깐 내가 도와주지 난 이 세상의 모든 아재가게를 알고 있어 진짜요? 오케이! 그러면 나도 아재가게 그렇지 만약 내가 네 손에서 네 어깨 액션 안 들려요 안 들려? 살짝 열어놔야겠다 박자를 써도 안 들려? 정답이야 이번엔 운이 좋았네 그러면 구레 타고 있는 아! 맞아! 정답이야 이번엔 운이 좋았네 그러면 구레 타는 뱀을 세 글자로 하면? 설거지 자, 둘 와아아아아아악 자, 둘은 며칠 cell des